2018 마음소리 콘서트 오늘 마지막 회에요. 처음 순서부터 소개 드릴게요. 블루원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블루원님 간단하게 소개 듣고 시작할게요. 저는 앨범을 내지 않고 활동을 했었는데 앨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공동작곡으로 요번에 자작곡으로 해서 운반이 나오거든요. 블루원이라는 가수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.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사실 발라드곡이기 때문에 발라드곡을 들려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으로 카피곡인데 너에게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.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에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마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앞서 넌 생각들이 너를 아무 뿐이지만 날 웃어주는 네가 그냥 고마워 넌 아주 순수한 마음 넌 이쁘게 나 떠났어 하지만 나는 왜 그런지 하는 게 난 내가 내 마음을 생각해봐 어려운 의심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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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 맘에 넌 느끼니 너를 싫어해서 너를 만나면 언젠가부터 나의 맘속에 근심이 생겼지 네가 좋아하지 그 다음부터 널 생각하며 기쁜 한숨 뿐만 사랑스러운 너의 눈을 통해 내 맘이 편안해 지구 미소에 자고 있을 때 나의 맘에 널 생각해 아이카이 미가 키스 하여 너의 맘에 널 생각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